서비스 선불로 주시를 하겠습니다. 서비스 선불로 주시를 하겠습니다. 서비스 선불로 주시를 하겠습니다. 서비스 선불로 주시를 하겠습니다. 이게 몇 스퀘어죠? 이게 400스퀘어입니다. 아 그래요? 서비스 선불로 주시를 하겠습니다. 원형 다이썼도 있나요? 따로? 원형 다이썼도 별도로 주십니다. 육각 다이썼만 합니다. 아까 커터는 몇 스퀘어어어어지 절단이 가능하나요? 1,400스퀘어까지 절단이 가능하시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압착은 16스퀘어에서 300스퀘어까지 가능하시고요. 배터리 전압은 얼마나 돼요? 배터리는 지금 18V 2A고요. 지금 배터리 오늘 3일째 하고 있잖아요. 행사를. 지금 3일 동안 집단을 거리는 만큼 배터리 3개를 썼던 거거든요. 이 정도 양을 씁니다. 그러면 커팅기 압착기 이렇게 포함될 수 있고 따로 커팅만 따로 구매도 가능하고 네. 따로 배터리 구매 가능하십니까?